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트지수가 눈부신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장중 165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5일선도 윗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일 내리막길을 걷던 중국 증시가 2% 가까이 반등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포인트 정도 올라온 168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코스트레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센티비.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 방송의 최고의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요 시세 선점의 최강자시죠 리얼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자음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르면서 오늘은 1684선까지 껑충 뛰어 올라왔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장 분석부터 해주세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단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불안했을 텐데요 장중 그리고 오후장에 걸쳐서 이제 전략 후강으로 급반전하면서 오늘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증시가 일단 반등을 보였던 점 그리고 오늘 기관 쪽에서 2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거래소 기준에서 들어왔는데요 일단 연기금과 함께 투신 그리고 증권, 보험 이런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기관들이 다소 좀 적극적인 매수에 임했던 부분이 지수의 반전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481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이를 소화하면서 전략 후강 장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내일 모레로 다가왔죠 옵션 만기 이를 앞두고 내일장이나 모레장은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의 의미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일요일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대체 휴장으로 해서 어제 이제 휴장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열리는데 지난주까지에서 이제 7거래일 연속 조종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임박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 증시도 사실 8거래일 연속 조종을 보이다가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성격이 미국 증시에서 나온다고 볼 때 미국장에 대한 또 반등 기대감 이 부분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환율 부분인데 달러와 가치가 이제 계속 좀 반락 조짐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로와 가치의 어떤 반등 조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유로와 가치의 반등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유럽의 재정 악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하반기 수출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유로와 가치가 이제 반등을 해나간다면 중국의 이런 수출 경쟁력 둔화를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소개했듯이 올 하반기에는 유로와 가치가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654포인트 지지가 중요했는데요 저는 이제 장 초반에 해운분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1654포인트가 만약에 저항점으로 작용하거나 하향할 경우에는 오늘 신규 매수는 안 한다 그러나 1654포인트를 지지대로 확보하면서 낙폭을 줄여나간다면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반 이후에 이제 오전장 이후에 이제 그러한 1654포인트를 지지대로 한번 약간 하향했다가 다시 확보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이 모습은 결국 오늘 이러한 흐름을 만들면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었던 1650포인트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저는 궁극적으로도 7월 8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는 시장이 좀 실질적인 반전 국면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어떤 큰 어려운 구간은 이제 구분응선을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 내시고 새로운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는 개인 위주의 수급이에요 그런데 오늘 막판에 이제 기관들이 약간의 3억 정도의 순매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내일장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경우 500포인트 위에 강력한 매물대 돌파 시도가 중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좀 더 코스닥 시장은 이 과정을 좀 시간적으로 좀 거치면서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긍정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장이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 거두신 분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 최고 수익률 거두신 분은 어떤 분인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딧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딧불이님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습니까 네 동부화재 3만 5천 5백원 정도 매수해서요 네 3만 9천 3백원 정도 매도를 해서 한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네 동부화대로 10%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종목의 흐름 좀 짚어주세요 어떤 호대성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내지는 9월 정도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또 직전 고점 매물대가 한 4만원 근처 3만 9천 4백원에서 한 4만원 근처 사이에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을 소화하는 단기 기간은 약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단기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는 재차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간 좀 밀리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들고 나가는 방법도 괜찮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디프리님 오늘 국내 증시가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였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견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 장중에도 1650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섰는데 우선은 중요한 것은 옵션 만기 영향 때문에 약간의 하반 변동성 여지는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우선 글로벌 증시가 중요한 변곡점에서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중국이 1.9%대 급등을 해줬고 일본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1.8%까지 빠지다가 0.7%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도 다오지수가 9613포인트 부근에서 지지권이 형성되고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즉 글로벌 증시가 변곡점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와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옵션 만기 이벤트가 남아있는 서로 어떤 힘겨루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선 글로벌 증시가 점차 좀 호전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했고 내일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 현대차 같은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옵션 만기가 의외로 좀 충격이 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50 정도만 지지되는 그런 소름을 보인다면 중과 우량주라든지 3분기 내지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중과권 우량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딧브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 증시와 출발 센 증시 대한민국 슈퍼 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엔 센 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 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한 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보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TV 블룸버그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의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이나 킹은 기업 가치 및 재무제표의 이 문제가 해소될 시에 저평가 국면 해소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신뢰성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돌발 퀴즈 문제 정답도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삼성 SDI,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한번 진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삼성 SDI는 최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평생 묻어두고 싶은 그런 베스트 주식으로 뽑은 종목이라는 얘기를 읽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몇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얼링, 삼성 SDI가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삼성 SDI는 일단 두 가지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몰레드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좀 압축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관련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의 섹터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죠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삼성 SDI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삼성 SDI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바로 이러한 어떤 부분과 관련된 수요 증가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2차전지 수요 증가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실적 호조가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삼성 SDI하고 삼성전자의 합작 회사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 기업의 아몰레드 판매량 증가로 인해가지고 지분법 평가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3조 5,5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쪽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는 이제 5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실적 호조 대용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SDI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IT 대표주로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실적 호조가 이어질 유망한 기업이라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재무 상태는 어떤지 재무 구조 좀 봐주세요 일단은 매출액 자체는 지난해 3조 5,50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5조 2천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882억 이제 지분법 관련된 부분이 포함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은 882억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제 2,6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2,18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올해는 2,900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재무 상태는 부채 비율이 이제 30% 전후 이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유보율이 이제 2,000%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의 기본적인 어떤 재무제표였던 상황을 갖다 놓고 보면 일단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셨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종목을 소개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도 평생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결국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거나 지속해 갈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업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실적 또는 올해 실적 근기간 내에 어떤 실적을 갖고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호평을 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방 업황 또는 그 기업이 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어떤 섹터 이 부분의 미래 성장성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또는 현재 주가가 현재 실적 대비 고평가나 아니면 적정 주가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방 업황이 계속 성장을 하는 섹터라면 결국 그 종목의 주가는 또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목표치 얼마라고 했다가 그 가격에 도달하면 또 다시 또 상향하지 않습니까 목표가를 그 경우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 최초에 전망하던 시점 대비 업황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 SDI도 현재 위치에서는 목표 주가를 갖다가 현재 대비 2배 3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전방 업황이나 사업 배경의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까지 성장세를 보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또 목표 주가가 20만 원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계 최대 아몰레드를 채용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가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스마트폰 대비 뛰어난 화질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폰이 이제 이러한 어떤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합작회사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고성장을 전망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경우 아몰레드 판매량을 보면 올해가 이미 지난해 2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넘어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급격한 어떤 판매량의 성장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이후 기업 가치가 한 1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삼성 SDI의 지분법 평가 이익은 생각보다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잘 아시다시피 장기 5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직접적인 수혜주다라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기대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연말에 예정된 니산의 리프 그리고 또 GM의 볼트 등의 실 판매 호조 등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조기에 안정성장권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결국 향후 미래에 삼성 SDI의 기대치를 높여줄 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장점은 결국은 기존의 2차전지가 아닌 고용량의 2차전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고용량의 2차전지 분야에서 선두격의 기업이 되고 있는 삼성 SDI로서는 이 분야에서도 어떤 직접적인 성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삼성 SDI의 미래 성장 기대치는 여전히 상당히 밝다라는 점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평생을 보유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막상 누가 평생을 보유하겠습니까 단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S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여러분 누구나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이쯤 되면 이 종목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목표가를 20만원 선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단기 목표가로 20만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의 단기 차트상의 입형선이 좀 정배열 쪽으로 유도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이 앞에서 보면은 정배열의 생명선은 21선이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21선은 하향을 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지 않고 조정마디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조정마디가 단기적으로 형성될 경우 중기선인 61선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추세적인 반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배열 차트에서 중기선까지 하향한다면 결국 추세가 깨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이나 삼성 SDI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추세가 깨져내려갈 종목은 아니다 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61선의 중기평선 부근에서는 지지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단에서도 제가 61선 쪽에 접근하면 지지권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하고 오늘 결국은 61선 쪽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양선 내지 양봉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 SDI는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일단 지난 6월에 정고점 18만 2,500원은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번 20만원대 진입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20만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16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마쳐졌습니다 2%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20만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기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얼링과 함께 삼성 SDI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을 받아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방됩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보기를 드리죠 1번 삼성 SDI, 2번 삼성생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이것으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도 보내주시고 상담 받고 싶으신 또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요 장중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 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센티비.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 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리얼링께서 그동안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마콘덴서부터 보겠습니다 거래하신 지가 19거래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볼게요 일단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은 사마콘덴선은 2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일단 배팅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어닝 시즌 진입에 따른 배팅주인데 최근 시장 흐름상 어떤 가격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마콘덴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은 앞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즉 가격 조정보다는 좀 견주한 하반경직성의 행보 흐름을 통해서 시장의 조정, 가격 조정을 소화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한 2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장 조정에서 견주한 모습을 보인 만큼 시장이 좀 회복세로 전개될 경우에는 우리의 목표가인 15,000원 돌파 쪽으로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총 20%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목표 주가 15,000원 돌파 쪽으로 계속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콘덴서를 매수하신 지 한 19월 정도가 지났고요 현재까지 수익이 28% 정도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반면에 MDX 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좀 짚어주세요 최근에 보유 종목들, 보유 거래 일수가 19 거래를 하면 너무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단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9 거래 그런데 저는 회원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마콘덴서를 예를 들면 28% 수익이 났는데 19 거래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은행에 한 1, 2%의 수익률을 보고 왜 1년간 돈을 맡기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6월 후반부터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 대 스테이크도 역시 최근에 이 종목은 조금 약간의 매수가 대비 밑으로 약간 조종을 보인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형성되고 있는 지금 7개월째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기 박스권 이 안에서 지금 단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장기 박스권 하단 쪽으로 좀 눌려 들어온 거죠 이제 곧 머지않아서 장기 박스권 상단 쪽으로 다시 접근이 되겠죠 결국은 이 종목이 장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등락을 보여왔던 과정이 6개월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 즉 지금 이 M 대 스테이크가 가지고 있는 내장 솔루션 분야 인베디드 솔루션 분야의 업계 1위라는 그런 기업의 어떤 프리미엄과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내장 솔루션 분야의 경우는 이제 다방면에서 자동차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항공 분야하고 다방면에서 이제 다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부가 이쪽과 관련된 육성 방안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수익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지 지금 M 대 스테이크의 경우는 총 상장 주식수가 860만 주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매숙가 아니라고 해서 계속 추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총 자금의 20% 미만에서 투자를 하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계속 물타기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일단은 지워버리시고요 현재 보유한 물량만 차분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리얼림께 M 대 스테이크가 손해가 5% 정도 나고 있다 이 종목 손절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손해본 종목은 안 판다라고 리얼림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리얼림만의 원칙이 있으시겠죠 리얼림의 원칙을 좀 들어볼게요 당연하죠 제가 5%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겨우 5% 손실을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죠 당연히 주식 투자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기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 박스권을 훼손하지 않으면 보유할 생각이에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염두하시면 되고 그렇게 본다면 대략 지금 올해 들어서 전개된 박스권 하단을 채 하단을 보면 7500원 정도로 나오고 있죠 이 정도만 보유선으로 유지해 나가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을 시 계속 들고 가신다라는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DS 테크를 봤고요 이번에는 앞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일진정기를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짚어주세요 많이 조금 날듯하다가 조금 줄어들었죠 최근에 좀 눌려가지고 일진정기는 높은 수주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파생상품 평가 손실 부분 인식됐던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환입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적 호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추천 이후에 곧바로 11,600원으로 상승을 하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 나가다가 시장 조정 구간에서 약간 단기로 좀 눌려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단지 오늘 이제 10,650원 저점에서 11,000원 쪽으로 시가를 회복하면서 양선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재반 등을 보여 나가면서 고점을 다시 높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보시면 6월 30일과 7월 1일에 양봉에서 거래가 증가됐죠 그리고 나서 이후 오늘까지 약간 눌림 구간에서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눌림이었다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진정기는 다시 고점을 높여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14,000원에서 15,000원 범위를 목표가로 제시했죠 이 목표가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11,000원 이하라면 미처 내가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일장은 오히려 11,000원 이하가 주어진다면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매수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정기까지 봤습니다 수익은 10% 정도 나고 계신 종목이고요 미처 포트에 편입을 못하신 분들은 11,000원 이하에서 추가적인 매수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리얼님 오늘 포트에 새롭게 편입하실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아까 설명드린 삼성 SDI를 공식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할게요 단지 이 종목을 편입을 하는데 이 종목의 편입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은 단기 목표 20만 원 정도를 타켓으로 해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평생 보유해라면 실제 그걸 믿고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평생 보유하라고 말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다시 또 매도 의견을 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미래 성장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계속 보유한다기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만 일단 타켓으로 해서 16만 8,500원에 마감됐는데요 대략 16만 8,000원 전후 5일선 전후면 매수 편입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5,000원 하향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기업 분석 시간에 말씀하셨던 삼성 SDI를 포티에 편입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오늘 종가가 16만 8,500원이었습니다 16만 8,000원 선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5만 5,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리하게 매수하고 매도한다면 좋겠지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시점에서 사고 가장 수익이 급대화됐을 때 팔기 위해서는 발품도 많이 파시고 저희 대박클럽 같은 유익한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리얼링께서 오늘까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풀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 시간을 이어갑니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SK캠즈요 SK캠즈를 갖고 계세요? 먼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여쭤볼게요 19,800원 19,800원에 얼마나 들고 계세요? 30%요 30%요 예, 손질과하고 목표가 얼마까지 가는 건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로 보실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 단기도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싶고 장기도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싶고 예, 주식 투자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얼마 되진 않았는데 예 예 즐겨보고 있거든요 저희 대박클럽 즐겨보고 계시다고요? 예 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 SK캠즈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들고 계실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목표가를 설정해보면 좋을지 저희가 자세히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리얼님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부탁드리고요 단기 목표가와 장기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SK컴즈, 싸이월드, 그리고 네이트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죠 시멘틱 검색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인지도와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수혜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증권사나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 역시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네트워크의 경우는 이를 활용한 유료 콘텐츠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유료 콘텐츠 부분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창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화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뭐 수혜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이제 동사의 경우도 이러한 어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유료 콘텐츠 관련 아이디어, 어떤 광고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어떤 구상을 좀 한다면 좀 멋진 작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조사하면서 알았던 내용인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아무래도 SK컴즈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쪽에서 이제 인력들이 지금 SK컴즈 쪽으로 좀 이동하는 부분 핵심 인력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인력의 어떤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핵심 인력들이 네이트 쪽으로 다수 좀 일부 좀 이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결국 SK컴즈로서는 향후에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기반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숨어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단지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참 평가하기가 지금 현재 또 올해 예상되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은 좀 고평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주가 상태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지난해는 이제 73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었고 24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냈었죠 이제 소규모에 불과했는데 실적이 올해는 241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214억 원의 단기순이익이 전망되면서 실적은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상당히 지난해 대비 급증하는 그러한 형태죠 그러나 이미 현재 그 시가충액 자체가 한 8천억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그 평균 퍼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대략 한 17배에서 20배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죠 이쪽은 아무리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이런 쪽은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이제 퍼가 높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퍼 20배를 대입을 해보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재 8천억 원의 시가충액이라는 것은 다소 조금 좀 고평가됐다고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SK컴즈의 경우 어떤 새로운 실적성 기반의 어떤 성장 기반을 갖다가 새로 좀 창출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나온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 2만 2천 원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당장은 좀 한계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19,8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2만 2천 원 정도라면은 약간이라도 좀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기평선인 61선 쪽의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지난 6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2만 2천 원 쪽에 저항이 됐었는데 이쪽으로 다시 접근했을 때 이때 또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때 한번 일단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을 단기적으로 한번 좀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일단 2만 2천 원 정도로 짧게 잡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015-8500-1110번 무료문자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수를 고려 중인 종목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문자 메시지 번호입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먼저 들어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6035님께서 LG 생명과학을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4만 7천원에 40%를 갖고 계시고요 목표가와 기업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LG 생명과학은 성장 호르몬제 고혈압 치료제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나 비형 간염 백신 등의 전문 의약품 업체인데요 지난 4월이었죠 간지러한 치료제인 C형 간염 임상 중단 소식이 있었죠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단기로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후에 최근에 보면 이제 일정 부분 좀 회복을 시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간지러한 치료제인 C형 간염 임상 중단 이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것은 이 부분이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주가에 반영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무산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주가가 주가 기대치가 좀 제거되는 그러한 과정을 좀 인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도 조금 낮아졌어요 기존에 어떤 그 전에 어떤 기대치보다는 그러나 지금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마진의 마진율이 높은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B형 간염 백신 이쪽 분야에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신종플루 백신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됐던 부분 그리고 팩티브 원료 매출 증가 등에 따라가지고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약간 웃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가 일정 부분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러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약가 개정안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 LG생명과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R&D 쪽에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개발을 갖다가 진행을 해오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를 갖다가 앞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새로운 어떤 호재가 출현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장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성장 호르몬 분야의 어떤 세계 시장 규모가 현재 3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계속 존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질환 치료제 임상 중단에 따라서 이제 기대 목표 주가가 대략 한 5만 5천원에서 6만원 이 범위로 좀 낮아진 상태거든요 따라서 당장은 5만 5천원 정도에 접근을 하면은 좀 저항 내지 좀 차익 실현물 또는 매물이 좀 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5만 5천원 정도에 접근하면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을 거치는 그러한 대응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5만 5천원 쪽으로 상승을 해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4만 9천원의 저항을 일단 돌파하면 됩니다 즉 오늘 종가가 4만 7천원인데요 4만 9천원을 돌파하면 5만 5천원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5만 5천원 쪽에 접근하면 일단은 단기로는 한번 차익을 거치는 그러한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지지는 현재 21선하고 61선이 크로스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 4만 5천 5백원에서 4만 6천원 이 정도가 좀 제법 강한 지지대가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하향되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시면서 5만 5천원 쪽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본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 일단은 몇 개월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한 2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잡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나마 아마 그렇게 하긴 좀 힘드실 테니까 단기 목표가인 5만 5천원을 우선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151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만 530원에 70%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부탁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년을 들고 계셨는데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파워로직스 일단은 2차 전지용 보호회로 그리고 배터리 보호회로 전문업체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7월 중에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의 육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중에 아마 이 부분이 단기 재료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7월 중에 이 파워로직스를 포함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경우는 7월 중에 주가 흐름이 좀 다소 양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 파워로직스를 포함해서 일단은 7월 초인 현 위치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파워로직스 지금은 보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겠죠 파워로직스의 경우 이제 기존 사업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신성장 동력 사업 등에서 이제 매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올해 매출액이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50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12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신성장 사업 분야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 이 부분의 경우는 올해의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약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 부분의 전체 매출 비중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형성을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파워로직스의 실적은 좀 개선돼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한 1,500억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 성장형 섹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는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보면 9,500원에서 한 1만 원 선 이 정도까지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기술적인 패턴도 61선 돌파 한착을 시도하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패턴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정부의 2차 전지 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은 주가상으로는 9,500원 정도 쪽으로 좀 보유해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되 7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하셔서 만약에 9,500원 쪽으로 접근된 상태에서 그 재료가 노출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전략도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좀 매수가 부분 좀 접근했을 때 이 종목은 종목 교체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지 때는 지금 월봉의 20월선 추세 지지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격적으로는 7,500원이니까 7,500원이 지지된다면 일단 보유 쪽으로 좀 더 유지하셔도 지금 위치에선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로직스까지 오늘 종목 상담 받아 봤습니다 리얼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얼림의 기업 분석 종목이었고 또 포트에 편입을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삼성 SGI, 2번 삼성생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 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